삼전 엔비디아 고르게 투자하고 나왔습니다. 삼전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에 고르게 투자하는 ETF를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투자하고 제가 소개해서 말씀드리고 알고들 계시죠?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 1년 수익률 70% 하고 나왔습니다. 소울에서 신안에서 한국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20% 미국의 80% 그래서 비중을 20% 대 80% 비중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ETF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예요. 이 구성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가 9.72%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의 대표 반도체 1등, 2등이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포함돼요. SK하이닉스가 두 번째로 높아요. 비중이 9.41% 그 다음 브로드컴 8.98% ASML 8.63% 삼성전자가 8.21% 그 다음 AMD 7.21% TSMC 5.84% 램 리서치 3.78% 항상 우리가 이 키트로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성 비중의 아홉 번째에 iShares Semiconductor ETF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반도체 ETF에 투자합니다. SOXX를 말하는 것입니다. 3.74% 그 다음 열 번째가 인텔입니다. 3.08% 그렇게 해서 1등부터 10등 내에 대표 종목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9%대에 8%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가가 많이 올랐죠? 국내 한미반도체가 14번째로 들어가 있고 2.19% 나머지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아주 비중이 미미합니다. 0. 몇 퍼센트씩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2년 4월 12일에 상장했으니까 한 달만 더 있으면 벌써 2년째가 돼갑니다.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가 1.6% 하락을 했는데 반해서 대표 반도체 ETF 종목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타이거 필라데비아 필반나 0.43% 상승하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도 0.94% 상승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TOP4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2.47% 상승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가 0.9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투자한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타이거 필반나 코덱스 미국 반도체 그 다음 지금 말씀드렸던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또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던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TOP4 이 정도 4종목 중에 2개 3개씩 할 필요는 없죠? 4종목 중에 하나에 투자를 하게 되면 무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5일 상장한 또 하나의 좋은 종목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구성 종목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봅니다. 23.83% ASML이 21.77% TSMC가 20.89% 삼성전자가 14.79% 그렇게 해서 81.28%예요. 이 4종목의 비중이 높죠? 나머지 6개 종목이 필라드베 반도체의 구성 종목이에요. 어플라이드, AMD, 브로드컴,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이러한 종목들로 구성해서 10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비교를 해서 한번 보면 다들 21년도부터 22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연중으로 올해 두 달간입니다. 또 1년간의 수익률 왜냐면 5년간은 못 보죠? 이제 새내기 이태부들이기 때문에 타이거필반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21%의 연중 수익률이 나와있어요. 그 다음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30%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프가 31%로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가 23% 그런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7.4% 마이너스 상태예요. 1년간 봅니다. 5년간 보면 참 좋을텐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한 2,3년 지나면 5년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이거필반 나가 62% 코덱스 미국 반도체 79%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프 78%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67%인데 삼성전자는 1년 동안에 20% 올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ETF 종목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 3배, 4배 가깝죠? 코덱스 미국 반도체 79%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프 78%니까 80%로 보면 4배예요. 그러니 3배 이상 4배의 수익률 몇 년 동안? 딱 1년 동안 그런데 이게 5년 가보세요. 더 벌어지지. 10년 가보세요. 더 벌어진단 말입니다. 구성 종목은 삼성전자야 당연히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이지만 타이거필반 나는 필라데비아 반도체 30종목에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25개 종목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는 그 중에 핵심 종목들만 뽑아서 10개 종목에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는 약 5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계 최고의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는 게 눈으로 그냥 보여요. 여러분들 중에서 갈아타신 분들 성공적이죠? 용기 내서 과감하게 행동하신 거죠? 앞으로 보세요. 수익률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참 잘하신 겁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타이거필반 나가 월등히 높습니다. 21년 4월 9일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2조 501억원이에요. 벌써 2조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의외로 적어요. 조금 뒤에 나왔는데도 2264억원. 오히려 뒤늦게 후발주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이 종목이 참 좋기 때문에 2166억 1년이나 더 늦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 앞으로 따라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말이죠. 그 다음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는 318억 이 다른 세 종목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타이거필반 나가 월등히 1등이에요. 더군다나 이 타이거 종목들이 이 대포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보나 1년으로 보나 투자 수익률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반도체주들에 대한 개별 종목들을 한번 봅니다. 5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엔비디아는 2100%가 넘어요. 워낙 가장 높이 상승이기 때문에 이 구글에 보면 5개까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빼겠습니다. 5년간 수익률을 보면 2100%가 넘어요. 월등히 1등입니다. 빼고 TSMC 262% ASML 458% AMD 833% 가장 높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431% 그런데 삼성전자가 68% 올랐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연중으로 두 달간 봤죠? ETF와 1년 동안 비교해봤죠? 1년 동안의 3배, 4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5년 동안 해보니까 7.3배 차이가 나요. 이게 10년으로 가게 되면 더 벌어지는 것입니다. TSMC ASML AMD 브로드컴의 5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 엔비디아 뺀 겁니다. 엔비디아 2100%까지 넣게 되면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죠? 그런데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도 뺀 거예요. 빼고도 평균 500%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이 개별 종목들은 평균 6배 올랐다는 거예요. 500% 6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68% 그러니까 약 7.3배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사산 최고가 계속 넘어서고 있죠?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AMD도 마찬가지예요. TSMC 주가가 1994년 상장 이후에 지금 최고채를 연일 경신 중입니다. 앞으로 강력한 인공지능이 이 수요에 힘입어서 이 반도치주들이 향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당연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만시장에서 지금 TSMC가 사상 최고채 계속 경신 중이에요. 미국시장에서도 사상 최고채 바로 직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시장에서 엔비디아가 3.6% 상승했는데 TSMC도 3.2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세계적인 종목이지만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세계 최고의 종목들에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가총액 이익을 봐도 브로드컴 그런 모든 사람들은 많아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두 배예요. 삼성전자 회사 그 규모 두 개가 돼 있어야 브로드컴 하나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442조 시가총액 AMD 442조 똑같아요. AMD가 삼성전자에 한참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AMD가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시가총액이에요. 브로드컴이 865조 테슬라 797조 테슬라를 브로드컴이 뛰어넘었어요. 테슬라가 브로드컴보다 더 높았어요. 훨씬 높았어요. 1조 달러까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 뒤에 ASML도 520조 삼성전자보다 더 높아요. 이렇게 쟁쟁한 종목들과 함께 삼성전자도 원한다면 에이스글로벌 반도체라든지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에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니다.